안녕하세요. 배우 정형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앞으로 다가올 따뜻한 봄날은 아주 설레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설레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곧 다가오는 제 생일을 맞아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3월 30일 블루스케어 아이마켓홀에서 저의 생일 팬미팅이 열리니까요. 모여서 저와 함께 즐겁고 따뜻한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월 30일에 만나요.